오, 케이크가 옵니다. 어머나. 소름 끼쳤어요. 김여 씨의 35번째 생일. 35번째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시겠다. 이야. 이야. 왜 이래. 아니야. 울긴 누가 울어. 어머나, 꽃다발. 끝도 없네요, 이벤트가.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. 진아, 진아. 진아, 이리 와. 너 뭐하고 있어? 트래블로 지니가 쳐줘야지. 쳐줘. 뭐야. 글자 메시지를. 남은 46년 잘 모시겠습니다. 이야. 내리막길이다, 엄마머니는. 오래전부터. 이제 몇 년간 살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 남았냐가지고. 좀 슬픈 얘기지만. 그래서 아빠가 결혼할 때 양속한 게 있어요, 엄마랑. 100세까지는 내가 잘 모시고. 그다음부터는 나 좀 모셔달라.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. 46년 남았어. 모시려면. 아버지. 의무기간이. 의무기간이. 의무기간이 사실. 등. 말씀. 아마랑. 이. 여러분. 감사합니다.